랩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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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트콕과 락켓이 떨어지는 속도와 같이.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는 대각선. 락켓이 떨어지는 속도와 같이.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는 inch. 수직으로 해서 셔틀콕을 잡는 건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셔틀콕이 떨어지는 속도와 라켓이 떨어지는 속도와 똑같이 하되 셔틀콕이 떨어질 때 라켓을 서서히 서서히 갖다 대서 면과 접종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잡는데 마지막에 잡을 때는 항상 수평이 돼야죠 멀리 떨어지는 거 좀 멀리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잡고 주세요 그다음에 좀 가까이 오는 거 이렇게 잡고 만약에 얼굴로 간다 그러면? 그러면 그냥 손으로 그다음에 위로 가면 이렇게 잡고 이쪽 가면? 문을 약간 빼서 강이 났는데? 문을 약간 빼서 너무 멋있게 하고 왔네요 이번엔 손으로 응 그냥 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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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건 손으로 손으로 오케이 됐어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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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